안녕하세요.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 이번에 STX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존 주주님들은 뒤로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 영상은 신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만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가 여러가지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눌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슬슬 뭐가 온다? 타점이 오고 있다는 소리죠. 일단 현재 오늘부터 내일까지 14일까지 미배정된 주식 일반 공모가 내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보다 죽음 납입일, 이 날이 18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18일, 이 18일은 무슨 날이다? 돈 받는 날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 날이 됐든, 이 날 전이 됐든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한 번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 타점 잘 잡아서 진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시기 보다는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주 상장이 언제다? 1월 5일, 1월 5일이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럼 1월 5일에 쏟아져 나온다? 아니죠. 권리 공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일 전에 미리, 그렇죠? 매도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월 3일, 중요한 건 뭐다?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는 신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미리, 그렇죠? 주가는 항상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미리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확정가액, 확정가액은 지금 11,310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얼마다? 12,760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 주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가액인 11,310원, 그렇죠?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오게 되면 돈을 내는 18일 날 누가 돈을 내고 청약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왜? 그냥 사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지만 청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일정 기간이 실기가 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타점 잘 잡아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신주가 1월 3일부터 1월 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11,310원 주고 산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겠죠. 왜죠? 예를 들어 주가가 13,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1,310원 주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이죠. 수익.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한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빠져나온다는 소리는 뭐다? 주가가 내려간다는 소리죠. 반대로 이 기간에 11,310원. 이 금액보다 미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물려 있는 거죠. 그럼 11,310원보다 빠져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차피 주가가 내려갔다는 소리니까. 거꾸로 올라갔다. 올라갔어도 이 물량들, 수익 실현한 물량들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1월 3일, 1월 5일. 이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타점만 잘 잡으면 어떻게 된다? 충분히 수익, 그쵸? 보실 수 있고요. 그것도 장기간에, 아니죠. 단기간에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점 잡기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위에 번호 48929671. 이 번호로 어떻게? 구독. 당연히 구독도 눌러주셔야 되고요. 문자로도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 타점 잡아드립니다. 제가 타점, 요즘에는, 최근에는 안 잡아드리긴 했지만, 언제죠? 11월 30일 날, 그쵸? STX, 이렇게 잡아드렸죠. 몇 시에? 8시 43분에. 이 날, 이 날 잡아드렸죠. 자, 이렇게 어떻게 됐다, 결국은? 자, 결국은 수익을 봤죠. 그쵸? 자, 몇 프로 수익 봤다? 자, 원래 목표가는 2만원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그쵸? 자, 하지만 어떻게? 자, 오후에 1시 59분에, 그쵸? 25% 수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때도 이슈가 좀 있긴 있었어요. 자, 1일, 4일, 5일. 자, 2, 3일간, 그쵸? 평균 금액. 이 평균 금액이 지금 현재, 자, 확정 가액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자, 그 전에 계속해서 제가 2만원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매도 하실 분들만, 비중 20%에서 50%, 그쵸? 자, 대신에, 자, 매도하시면 어떻게 된다? 다시 매수기에 없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안 하시고,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시죠. 자, 2만원, 그쵸? 그냥 가지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타점은 이 바닷건에서부터 계속해서 드리고는 있었어요. 자, 하물며, 자, 이때. 자, 이때도 영상 찍으면서도 계속해서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된다. 자,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얼마? 자, 목표가 2만원을 안내를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48929671. 자, 이 길로 구독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방에 아예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는 게 가장 좋긴 좋죠. 자, 외다 제가 아침마다도 뭐 드린다? 자, 단타 칠 종목들. 자,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권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자, 그래서 방으로 입장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48929671. 자, 이 길로 구독, 텔, 구독, 카, 텔레그램, 카카오톡.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자, 기사들은 더 이상 믿을 게 안됩니다. 기사만 보고 그냥 어, 호재가 맞네? 들어가야겠다. 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자, 바로 물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제가 지금 방금 따온 건데 자, 기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자, 무슨 기사들? 자, 호재. 그쵸? 호재가 있으면 항상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자, LPC 머큐리 같은 경우에 이미 자, 주식 매각으로 한 차례 수익을 낸 전적이 있고요. 자, 이때 몇 프로? 740% 그쵸? 자, 하지만 LPC 머큐리. 자, 뭐죠? 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자, 사모펀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 회사의 운영. 자, 운영에 대한 관심이 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수익. 그쵸? 수익입니다. 수익. 가장 중요하시는 게 수익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기사들. 자, 기사들을 자, 믿을 게 못 된다고 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유증을 참여하면서 그쵸? 자, 투자 회수를 자, 전혀 안 하겠다고 그쵸? 말을 하긴 했어요. 자, 하지만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자, 믿으면 안 된다. 자, 언제든지 말은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신주가 자, 몇 주? 자, 736만 주. 이 736만 주를 자, LPC 머큐리. 한 번에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건 뭐다? 자, 전혀 뭐가 되지 않아요? 자, 보호 예수가 되지 않아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보다. 자, 탈출, 그쵸? 혹은 자,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언제? 자, 1월 3에서 자, 1월 5일, 그쵸? 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자, STX. 자, 괜찮은 회사예요.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자,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무턱대고 기사보고 들어가면. 자,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타점 잡기 어려운 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4, 8, 9, 2, 그쵸? 9, 6, 7, 1. 자, 여기로 어떻게? 구독. 자,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 타점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 자, 몇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자, 드리는 종목들 수익이 꽤 높아요. 자, 보통 5%에서 한 10% 정도씩 수익을 먹고 있습니다. 자, 물론 100%, 그쵸? 100%는 아니에요. 자, 저도 이 단타 검색기. 자, 이 검색기 이용해서 나오는 종목들.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 자, 이게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원래 유료로 판매를 하던 검색기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어떻게 드린다? 자,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자,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냥 나와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누구라도 쉽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검색기 필요하신 분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4, 8, 9, 2, 9, 6, 7, 1. 자, 여기로 어떻게? 자, 구독 똑같이 눌러주시고 옆에 자, 검 한 글자만 더 보내주시면 이 검색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 타점 잘 잡아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무턱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런 고점에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점 잘 잡아서 어떻게? 자, 수익 보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